제약바이오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도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죠. 젠맥스라는 종목인데 22000원의 비중 20% 젠맥스 종목 좋았죠.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여러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릴 것 같은데 젠맥스의 원래 본질은 디스플레이 코팅 레진이나 필터 쪽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항암, 항염, 염증을 대항하거나 암을 대항하는 어떤 약품들,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맥스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그래도 실적이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역 기준으로 그리고 매출도 좀 나오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거나 우려감이 있는 건 아니다. 충분한 크기의 회사가 됐다. 그러니까 뭐 요즘엔 제약바이오들은 상량 폐지 이슈들도 좀 많은데 상량 폐지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터널하온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아직은 항암이나 항염은 3월달에 이슈가 많아요. 2, 3월달에 이슈가 있으니까 12월달에 굳이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2, 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20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언제든지 올라오게 되면 퉁퉁퉁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관점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2000원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5700원 제시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22000원에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